대단히 대규모의 조작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작은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공개해드렸다시피 사전투표를 총 한 22%를 조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연수거래 모든 투표소에 사전투표에 참가한 참가자수의 22%를 모든 투표소에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민주당의 정의룡 후보의 11%를 밀어주고 그게 5,018표입니다. 그리고 민경호 관께서 8%를 빼앗고 3,614표를 빼앗았습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에게 3%인 1,404표를 빼앗은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약 37%를 득표했을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의 정의룡 후보의 사전투표수를 48%로 올려준 겁니다. 민경호 후보가 실제로 42%를 받았을 것으로 사전투표수가 득표율이 추정되는데 이것을 34%로 깔아뭉긴 겁니다. 이정미 후보가 19%로 여러분들 받았을 것으로 사전투표율이 예상되는데 그걸 16%로 줄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를 조작을 한 겁니다. 총 조작값은 22%고 이 5,018표, 3,614표, 1,404표를 합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 36표를 조작을 한 거네요. 그렇게 해가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한 소위하게 해서 사전투표 동일한 조작률을 인천연수국을 어뢰 모든 투표소에 적용해가지고 표를 조작한 그런 선거였습니다. 그렇게 선거를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표를 만든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은 5만 2,806표를 정의령이 받았고 민경호는 4만 9,912표를 받았다고 했는데 조작률을 찾아내가 22%를 모든 투표에서 조작한 것을 다 원상복귀, 원위치를 시켜가지고 후보별 진짜 사전투표수를 구한 다음에 4번입니다. 그래서 진짜 총투표수를 구해보니까 민경호가 5만 3,526표를 얻고 정의령이 4만 7,788표를 얻어가지고 민경호가 승리한 선거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선거 결과가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이겁니다. 인천연수월의 4.15 총선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선관위 발표는 민주당의 정의령이 2,894표 차이로 승리했다고 하지만 소위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다음에 동일하게 적용된 22%의 조작률을 가지고 모든 것을 원상복귀, 원위치시키고 구해보니까 미래통합당의 민경호가 5,738표 차이로 승리를 한 겁니다. 성부를 바꾼 이런 부정선거를 좌행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현장에서 출토된 게 뭡니까? 현장에 출토된 것이 배춧잎 사전투표지고 싱큰 딸발 같은 그런 빳빳한 사전투표지고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투표지 관리관 도장이 찍은 당일 투표지고 좌석 투표지, 본드 투표지, 이발이 표표지, 종이 찌꺼기가 붙은 투표지, 접은 투표지, 벨벨 투표지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불법과 부정을 모두 다 여름 덮고 천대엽과 조재현이 원고척 지각을 내리겠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이렇게 갔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나라가. 제가 오늘 이 같은 주장을 펼치고 지난 2년 동안 선거의 무결성을 위해서 노력해온 것은 개인적으로 공병원한 사람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채널의 성장은 다 중지가 되어 있고 광고비는 거의 격감을 했고 콘텐츠를 올릴 때마다 뭡니까? 67만 정도의 구독자를 가진 상태에서 거의 뭡니까?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그렇게 클릭 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못 보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나라가 최소한 이렇게 가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개판으로 가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가 다 결정이 된 건데 이렇게 조작질을 해서 한 건데 이게 범죄지 뭡니까? 이게 범죄가 아니면 뭡니까? 본인들도 자식들이 있으니까 잘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개인의 이익이라는 것은 워낙 질기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보통 시민들이 기대하는 합리와 순리에 따르는 그런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 점을 일단 여러분들에게 우울한 소식입니다만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되니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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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